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비례대표를 80석 정도를 늘리자 그런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구광역시의 홍준표 시장이 여야가 함께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정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 뭐 300명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라는 것이 각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 몫이 얼마고 그게 깨지게 되면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이 뭐 직능대표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공관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자기 사람 다 심어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람 심어넣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그냥 공천관리변에서 결정한 것도 뒤집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돈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을 꼭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나 일부는 또 돈거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세상을 그렇게 순수하게 안 보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자리가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여러분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분을 어떤 사람은 넣어주는데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 전부가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공천을 두고 국회의원이 한 명이 넓면 그 밑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그게 다 세금으로 매겨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보면 짜증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접비 고정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라를 몰고 가는지 참 사람들이 참 질이 안 좋다 이야기인 거죠. 300명을 훨씬 줄여도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80명 정도면 대한민국 국정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300명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죠 80명을 증가시키려고 하니까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죠. 미국은 1917년에 하원의원 425명을 확정한 이래 그 사이의 인구가 두 배 반 늘어서도 의원 수 정원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헌법을 손을 잘 대는 게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의원이 300명이나 됩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인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인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정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정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됩니다. 어수순한 시기를 이용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정치계약은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냥 다 외면하고 국회의원 늘리는 문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나라가 참 나라 꼴이 많이 아닌 거죠. 고정비 부담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죠 공무원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2012년도에 행정부가 아마 중앙정부일 겁니다. 62만에 75만까지 늘려놨네요. 지방자치단체가 28만인데 30만까지 여러분들 늘려놓은 겁니다. 115만 정도가 됐네요. 가장 여러분들 많이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늘렸던 것보다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이 문정권입니다. 문정권의 여러분들 이 문정권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정권 당시에 공무원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국가연금충당부채가 문정권에서 늘어난 공무원들을 평생 동안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10조원 14조원 15조원 14조원 20조원 정도를 늘려놓은 거네요. 매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공무원하고 군인연금충당부채가 지금 1138조원입니다. 2014년에 644조원입니까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100조 정도 늘어납니다. 매년. 공무원과 군인에게 약속한 적립되지 않는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연금액수가 매년 100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매년.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한 달에 8조원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2014년에 643조원에서 거의 따블리 된 겁니다. 2021년도에 1138조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세금으로 다 넣어야 돼. 이건 누가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여러분들 될 겁니까? 해도 해도 넘어하는 겁니다. 문정권에서 좀 공문을 열려가지고 이렇게 연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봉급이 아닌 연금만 하더라도 참 공무원 국회의원들 참 저 양반들 무슨 생각하는지 기가 찬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명사처럼 된 게 1조 2조 3조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만 원이 10개만 맞으면 천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개 해야 되면 1억이 되고 1억이 이러면 천 개가 돼야 천 억이 되고 천 억이 뭡니까? 10개가 돼야 1조가 되는 거죠. 1조를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냥 숨통이 되지만 반도체가 골로 가고 나면 무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1조 2조 이런 거를 무슨 뭐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쓰니까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또 한 번 큰 뭐죠? 경제 위기를 겪고 외부 채권단에 이 이름 진주해가지고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외화를 빌려줄 수 없다. 이 지경이 가야만 나는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여러분들 이야기 하더라도 뭐 안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완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완악한 사람들이다. 그걸 좀 순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꼭 그 다음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나라 살림을 아껴 쓰고 재정을 아껴 쓰고 빚을 갚고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나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돈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참...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